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얼굴형이나 연예인이 다 다르듯이 성형외과 의사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 취향이 있는데요 개취 라고 하죠 대부분의 경우 코성형을 이렇게 얄쌍하게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방방한 코를 좋아하고요 강남의 성형수술이 앞광대 지방이식 앞볼 필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불렁하게 합니다만 저는 그 수술은 너무 남용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료 오신 분이 앞광대가 있으면 입체적으로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님의 얼굴형에서는 안 어울리니 비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조금만 해도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대뼈가 관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 필러를 하면 관상학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하여 그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 필러를 주로 하시는 뭐 선생님들에게는 좀 민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얼굴이 옆에서 보면 앞광대가 없고 옆볼도 패어 있어서 호떡 누르개로 누른 거 마냥 얼굴이 납작했었어요 얼굴 생기도 없고 그래서 앞볼 앞광대 지방을 했는데 한 달 반이 넘어가는데 웃을 때 광대가 너무 부담스럽게 커 보이고 얼굴도 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넣기 전 얼굴이 훨씬 예뻤던 것 같은데 지방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큰 눈을 먼저 보게 됩니다만 서양인들의 경우 다들 눈이 크기 때문에 이 여성의 큰 눈이 이분의 깊음을 뿜어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러한 얼굴을 분석할 때 이마뼈, 양쪽 광대뼈, 아래턱뼈, 코뼈 등의 그 다섯 개의 돌출된 산뽕우리 즉 오악이 잘 발달된 얼굴이어서 고급진 얼굴로 분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악육부 관상성형에서 자세히 소개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이 앞광대 즉 동악과 서악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코는 얼굴에 한가운데 있어 중악에 해당이 되는데 코의 양옆은 관골로 이 광대뼈와 코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즉 코가 굳이고 양쪽 광대뼈는 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하늘색 원의 그 임금의 기운이 빨간 점선원의 신하의 기운보다 더 강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광대뼈가 세고 코가 약한 관상이 되면 하극상 즉 역모가 일어나는 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관상학에서는 중심부는 본인 주변부는 그러니까 얼굴의 중심부는 본인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주변부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코는 자기 자신이 되고 양쪽 관골은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보좌하는 부화가 되는데 남녀관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코가 남자 남편이고 앞광대가 여자로 비유되겠습니다 환상고전인 마의상법에는 관준이 고릉연수하면 투와 독수고상이요 양관준두가 고연수자 하면 다과라 라고 하여서 양쪽 광대뼈가 연수보다 높으면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수의 뜻은 코를 세분하게 되면 이와 같은데 미간 부위의 코의 가장 낮은 부분 맨 위쪽에 낮은 부분은 코뿌리 산근이라고 하고 그 아래로 연상 수상이 있고 코끝을 준두 왼쪽 콧볼을 난데 오른쪽 콧볼을 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광대뼈가 연상과 수상보다 높게 있으면 질투하여 흉하며 독수공방하는 고독한 과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관상학에서는 여기 보시는 오행의 상생 상극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대는 코와 비유를 살펴야 한다는 12시에서 2시 방향의 토생금 광대는 턱과 비유를 살펴야 한다는 10시에서 12시 사이의 금생수 이러한 예는 무턱에서 광대뼈가 나와 보이고 이 무턱을 교정하게 되면 광대도 들어가 보이는 관상성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대는 이마와 비유를 살펴야 한다는 5시에서 7시 방향의 목생화 이는 이마의 기운이 좋을 때 앞광대가 예쁘지 이마가 이렇게 발라져 있을 때는 이 앞광대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상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관상 고전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관골 골 즉 뼈죠 즉 얼굴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그런 납작한 얼굴형 여기서 아래자분이 말씀하셨던 호떡 누리게로 이렇게 누른 모양이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입체감 없는 얼굴형을 입체감 있게 만드는 부분이 앞광대 지방식으로 혹은 앞볼 필러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보시는 앞광대 돌출은 일명 웃을 때 광대 이겠고요 이 사람이 웃지 않는다면 도리어 앞광대가 없어서 하관이 나와야 보일 듯한 그 얼굴형이 될 것입니다 즉 무표정일 때는 광대가 도드라지지 않다가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광대살이 접혀 돌출이 되는 것인데요 사례자와 같이 이렇게 앞광대살이 많아지게 되면 도리어 웃을 때 광대살이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예쁘다는 것은 웃을 때 예뻐야지 정말 아주 우리가 호감이 가고 예쁜 얼굴이 되는데 웃을 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이 된다면 좋지 못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 사례자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여기 중안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안부가 긴데 앞광대 지방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쥐약인데요 그 이유는 이 중안부 뼈의 길이가 긴데 앞볼 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살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도 큰데 살도 많게 되어서 중안부가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앞광대 지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광대뼈의 관상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앞광대가 얼굴 입체감에 중요하다 앞광대가 그 동안에 필수적이다 라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